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6억 4천만원, 대지권 9평형에 전용면적 26평형, 분야면적은 31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내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최재가는 4억 2,070만원이며 입찰 보증은 4,207만원에 2차 입찰은 2014년 10월 16일에 진행이 되니 필요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구리시 인창동 우방 IUCL 아파트 경매 물건은 8호선 동구룩역 280m 역세권으로 동구중학교 연접단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구리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구리시 인창동 우방 IUCL 아파트는 102동 2층으로 대지권 9.4평형에 전용면적 26평형, 분야면적은 31평형입니다. 감내가는 지난 2013년 11월 기준으로 6억 100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내가 대비 70% 가격인 4억 2,070만원 최재가로 오늘 2014년 10월 16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체제가의 10%인 4,207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창동 우방 IUCL 아파트 31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며 일반평가는 6억 4천만원, 하위평가는 6억 1,500만원, 상위평가는 6억 7천만원입니다. 전세가는 3억원에서 3억 6,500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가 묶은 해낭을 살펴며 삼나건설이 시공하여 2001년 12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2계동에 119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대이며 경매묶은 최고층 15층주, 2층 31평형으로 방세계,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부사 말수기준 권리는 2017년 1월 13일에 설정돼 하나손해보험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2억 4,955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임의객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2억 1,417만원이며 등기부채권총액은 7억 9,855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 묶은 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학예금용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도시 소유자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가 필요할 듯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구리시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나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객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구리시 인창동 우방 IUCL아파트 31평형은 최근 매면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 타평형 대회 및 인근 비교단지 최근 거래 현황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문권의 가치를 줄어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인창동 우방 IUCL아파트 31평형은 매물호가는 101동 남양 15층이 6억 1000만 호가에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민 수급회나 그리고 구리시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함정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경기 구리시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되는 89% 매각률 53%의 경쟁률은 12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구리시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대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소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들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대로는 법원의 매각 묶은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구리시 인창동 우방 IUCL아파트 31평형 경매 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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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